네, 개장을 앞둔 이 시각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핵심 이슈들 정조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박종훈 YMZ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등남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으로 좋은 기운 받아서 저희가 바로 체크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 포인트입니다. IPO 슈퍼위크에 대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좀 살펴보면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 한약이 21일, 22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의 어떤 붐에 맞춰서 로봇주들도 어제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 막판에 많은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 어떤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뉴스를 좀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번에 9월 셋째 주에 이제 7개 업체가 공모 청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파두 이후에 몸값 1조 원을 넘기는 가장 큰 하반기 대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밴드 상당 기준으로 4,212억 원, 시가총액으로는 약 1조 6,853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몸값을 먼저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로봇을 자기가 관련했을 때 글로벌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 앞서서 이제 상반기 때 큰 흐름을 주었던 빅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R&D 지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위 100개의 기업들이 R&D 지출에 하는 그 비용을 보게 되면 한 8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2023년 기준인데 그중에서 이제 450조 원 정도가 기술주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R&D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450조 정도 되는 절반이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R&D 지출 안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R&D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그 외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지금은 뭐 공장 물류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이제 인프라가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트렌드라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봇 관련주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또 로봇 관련주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도 많은 연관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에서는 저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저희가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좀 고를 때요. 어제 이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적자 기업들은요.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그 기반이 좀 탄탄하고 실적 위주의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52주 신용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 세계의 어떤 산업 로봇을 저희가 봤을 때 일본의 환학이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물량만 해도 납품하는 그 비중 자체가 45% 정도 차지할 정도로 환학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산업용 로봇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또 환학이 좋지가 않아요.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브라 테크놀로지나 뭐 라겔 오토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듣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하지만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로봇들과 같이 좀 보면서 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일주일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니까 국내 로봇 섹터가 훨씬 강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수요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37% 와이오와이로 지금 감소했다 2분기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경기가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돼서 또 실적이 좀 감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물려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쏠림 현상도 하나의 그 부분에 일부 일조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섹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은 로봇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의 매수세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등에 업고 지금 자금력을 빵빵한 대기업들을 업고 있습니다. 하나 또 삼성 관련해서도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또 정책 관련해서도 혼풍이 불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멘텀은 아무래도 21일 22일에 청약에 들어가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매수 신의를 좀 자극하는 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글로벌 경기와 이제 같이 힘입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의 주가를 조금 계속 형성해 주고 지속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나머지 있는 많은 기술주 섹터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이러한 기업들이 같이 혼풍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도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국내 시장을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감속기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은데요. 감속기 관련주들 특히 좀 볼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감속기 관련주에서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보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삼성 로봇이 감속기 공급하는 SBB테크 어제장에서 23% 올라서 저희가 한번 급하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청소기 감속 모터 이렌시스도 11% 상승을 했네요. 어제 관련된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이야기를 가져오셨어요. 연중 최고치를 찍은 국제유가 당분간 강세에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국제유가, 환율 유가는 한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2022년에 여러 가지 일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오르는 것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부동산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부양책으로 인해서 다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이 지금 유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사우디 감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부터 아니면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유가가 이제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건들지 않은 한 구인구직수가 좀 낮아지고 실업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이렇다 보니까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월가에서는 앞으로는 약간의 우상향하는 아주 잔잔한 흐름에 우상향하는 그런 지수를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유주들이 큰 어떤 상승을 어제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어떤 차트 위치를 좀 보게 되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튀어오른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가 얼마나 우리가 지속될까 얼마나 이 상승세가 지속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얻을까를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 유가가 이제 사실 사우디 감산 같은 경우도 오펙플러스에서는 올해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감산에 대한 연장을 기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는 어느 정도 유가에 그런 방향성을 저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수요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급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러면 감산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앞서서 저희가 유가가 더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멀리서 정치적으로 좀 본다면 요즘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소환하다 보니 예전만큼 좋지 않다 보니 이렇게 사우디가 독자적으로 감산을 더 많이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공급을 많이 해주면 해결이 한 번에 될 만한 문제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유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껴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껴있고 저도 이제 앞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좀 참았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여러 액션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75불에서 85불 사이에 WTI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상단 밴드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가 85불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지금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 매수세가 또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유가 좀 높은 유가의 그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들로서 어제 정유주들이 움직였습니다. S, OIL도 있었고요. GS, HD, 현대, SK, 이노베이션까지 모두 상승하는 흐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LG전자가 메타와 MR 개발 맞손을 잡았다. 그래서 30조 시장을 노린다라고 하는 네, 이슈 가져오셨네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여러 방송을 좀 하면서 제 별명이 메타박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2022년에 메타를 사고 거의 바닥을 한번 제가 경험을 했던 거의 지하실 한 20층까지 내려갔던 아, 그래서 그냥 계속 홀딩하셨습니까? 제가 홀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수익을 많이 못 봤어요. 지금은 제가 샀던 가격이 188불이었습니다. 물타기를 하셨어요. 물을 타셔야죠. 평단을 낮추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런 결정을 못하는 아, 아주 뭐 소인배여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제가 경험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메타뉴스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오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하나의 테마로 이제 여기시고 주가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반짝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2021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좀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MR이나 XR 기기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그 XR 기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찰나에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좀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 있어서 이러한 XR 기기나 MR 기기 이런 하드웨어 쪽은요. 애플과 메타가 아마 양대산맥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기 하드웨어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격,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이 선발주자를 따라가기가 정말 정말 힘든 그러한 장애물이 많이 있고 그 진입장벽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R&D를 크게 지출했던 그러한 기업들, 애플과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아마 이 시장을 석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메타의 MR 기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XR 기기를 한 번 좀, 애플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고 어떻게 신제품 발표가 나오며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앞으로 이제 갈수록 산 넘어 산이죠. 하지만은 지금의 어떤 이 최근에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저희가 분명 좀 관심 가져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애플의 비전 프로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메타의, 오큘러스 맞죠? 네, 네.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LG전자 특히 유명하다 보시는 걸까요? 관련 중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LG전자나 삼성전자 또는 LG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대기업 기주로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제가 좀 약간의 첨을 좀 더 하자면 사실 LG전자가 메타와 비밀 유지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은 저희가 알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MR 사업 자체를 이제 2025년 1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 이렇게 좀 당찬 포부를 또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또한 지금 퀄컴과 구글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하나의 수혜주로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으로는 LG전자가 지금 현재에서는 타픽으로 제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종원 팀장님의 오늘짱 전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진짜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해서 쏠림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테마인지 또는 주도주인지 아니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인지를 저희가 먼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어서는 아직은 로봇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좀 반신반이거든요. 이게 테마일까 아니면 주도주일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쏠림이 좀 심한 시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단연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 지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비 지표도 상당히 괜찮은데 물론 JP모건에서는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부양책으로 봤던 지원금이 이제 다 바닥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지표는 꺾일 것이고 이제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이 좀 침체기 또는 어떤 횡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중산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은 지금 고임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고용까지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 하니까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완만한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에 있는 인공지능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엔비디아 또는 여러 가지 빅테크와 연관해서 협업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는 상반기만큼의 큰 변동성이나 어떤 상승은 보여주기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찌 보면 실적 위주의 어떤 탄탄한 기업 특히 이제 우량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재고 지표가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재고 지표와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도 포트에 넣는 것을 제가 뭐 하나의 전략으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렇게 분산 투자 그러니까 비중 조절에 대한 말씀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자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준비해 주신 박종훈 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